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글을 쓴 글쓴이의 자격지심이 오지는 거다. 아니다. 남친이 프로포즈를 그지같이 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에게 프로포즈 받으면서 손편지도 같이 받았는데요. 이런 미친 내용이 무슨 개그지같네. 야! 안되겠다. 너 파혼 새끼야. 원지. 남친의 프로포즈 편지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 그리고 내년 봄에 몇 개월 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에 제목에도 썼지만 남친의 프로포즈 편지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진짜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하는 이 말 믿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뭐 편지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농담 아니고요. 정말 진지하니까 부디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쓰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달 뒤 결혼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사실 그래요. 프로포즈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해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싶고 무서워요. 아니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팍 식어버리는 걸 느끼는데. 남친이 저한테 준 편지 내용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문장을 좀 바꾸긴 하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꽁꽁이 너를 처음 봤을 때 난 이미 맹세를 했다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강아지처럼 가련한 모습에 너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정말로 내 곁에 두고 너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힘겹게 버텨온 네 삶에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그러니 넌 이제부터 고생같은 거 그만하고 내 곁에서 늘 행복하기만 해. 뭐 대충 이런 내용에 담긴 편지를 받았는데요. 뭐 언뜻 보기엔 좋은 내용이죠. 근데요 이게요 너무 이상해요.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간추린 건데 실제 내용은 더 좀 심합니다. 이런 느낌이. 물론 저희 집이 남친 집에 비해서 조금은 안 좋고 어렵게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동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무슨 주인한테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동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 모두 이미 예전에 은퇴를 하셨고 그 이후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연금이랑 월세 받는 것 뿐이라서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 부모님은 꼭대기 층에 계시고 나머지 1층과 2층은 세를 낳았는데 그걸로 생활하세요. 뭐 연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남매 3남매고 제가 첫째예요. 저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각각 30만원씩 용돈 명목으로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 드리는 게 그렇게 불쌍해 보인 걸까요? 부모님들 병원에 갈 일 있으면 저희 남매들 중에 시간이 되는 자식이 예약하고 같이 가드리곤 해요. 당신들 보험료 당신들이 알아서 다 내고 있는 중이고 병원비도 보통의 경우는 알아서 해결하시지만 뭐 가끔 저희들 자식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내드리는 것도 있어요.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처럼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들 말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스탠드 시술을 하셨고요. 엄마는 허리디스크가 좀 있는 편인데요. 두 분 다 나이가 이미 환갑을 훌쩍 넘었다 보니까 뭐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건강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남매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냥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 중에 그 누구도 불평이 없어요. 게다가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거든요. 힘들진 않다 이겁니다. 월 30만원씩 드리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거 남친이랑 연애하면서 그런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가 보기에 나라는 여자가 막 힘겹게 버티는 삶을 사는 걸로 보이는 건가요? 왜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파원을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말로 이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만약 제가 오버하는 걸로 보이면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프로포즈가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이렇게 불쌍한 여자를 사랑해주는 너무나 멋진 나에 취한 것 같네요. 한마디로 그냥 염병을 하는구나. 네 남친이 이재용 조카쯤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방적인 상식엔 일반적인 지가 건물에 월세까지 받는 집이 이렇게 남한테 동정을 받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거든. 자가 건물에 쓰니 너 혹시 어디 중동 재벌 집에 시집가냐? 3번 그래 내가 봐도 기분 좋게 읽혀질 편지 내용은 아니니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힘겹게 버텨온 네 삶이란 이 그지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쓰니 삶이 정말로 힘겹게 버텨온 건가? 그래서 저 자식이 지금 저렇게 염병을 떠는 거냐고 뭐냐 이거? 이게 고백이야?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이 결혼하면 쓰니 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님도 같이 욕보이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건물주가 된 내 부모님을 한순간에 힘들게 버텨온 삶을 준 부모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4번 저 남자 평소 글 쓰는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썼는지 직접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확인은 해보세요.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그 정도의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지. 같이 살면서 그지같이 싸울 거리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 그래 그래. 2번 아니 굳이 작가의 의도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까? 직관적으로 꿀값이면 그냥 꿀값인 거야. 이게 진리지. 5번 이거 어디 삼류 작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받아온 거 아니야?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인데 이걸 이렇게 꾸며가지고 쓸 수 있는 거냐고. 글짓기를 하기 위해 대두워낸 기교로 한껏 꾸며 쓴 걸 같은데. 어우 그지같아. 6번 평소 네가 앵가의 힘든 티를 팍팍 냈겠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미치지 않고서야 비맞고 떨고 있는 비련한 강아지 새끼처럼 생각을 하겠냐고? 이거 이거 자격지심 덩어리네. 그래 인마 헤어져 그냥 헤어져. 어? 남자를 위해 헤어지라고. 뭐야 자격지심이야? 어딜 봐도 그래 너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구만.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니. 자격지심이 크면 그래 그냥 헤어져라. 착하고 멀쩡한 사람 미친놈으로 만들지 말고. 알았냐? 8번 여기 자격지심 무새들 보이는데 니들 헛다리 짚은 게 저 남자는 쓴 일을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했었지. 네 힘이 되어주겠다. 네 고생을 내가 나눠서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즉 쓴 일을 본 가족들의 착취로부터 쏙 빼와가지고 내 곁에 두겠다. 그게 널 위한 거다.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물론 남자는 집에서 원하는 며느리 역할에 대한 그 기대치 말이지. 이게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쓴이도 모르겠지. 나도 몰라. 9번 남자가 존재해 볼 정도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보라고 하는 게 거의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쓴이 내가 아무리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도 돈이 오지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남자도 그냥 그저 그런 일반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님 인생 지가 구제해 주는 거니까 라는 시선으로 님을 아래로 깔보는 게 맞아요. 즉 별 볼일 없는 놈이면 굳이 프로포즈 편지에다가 일단 그지 같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다 이거지. 사람이 사람 사이 위아래는 부모 자식보다 진한 게 없고 만약 그래요. 준 재벌급 남자가 쓴 편지라면 그냥 그 금융 차이 인정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한마디로 이거네요. 별 볼일 없는 남자면 미친 놈이니까 차버리고 만약 진짜 부자다 그럼 행복하게 살아라. 괜찮은데? 10번 야이 90년대 말 인터넷 소설 보는 느낌 개옥을 가려. 11번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실상은 어떤 사상으로 사는지 본인도 모르게 티가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또 말씨는 투박하고 성격이 무뚝뚝해도 관계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배려가 돋보이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하긴 이르지만 그래요. 이거 절대 이 신호 무시하지 말고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느꼈던 또 다른 시그널이 있었는지 천천히 한 번 곱씹어보길 바랍니다. 교차 검증을 하라 이거지. 12번 그냥 여리여리 하니까 지켜주고 싶다는 걸로 보이는구만. 동정 연민 이러고 앉았네. 아니 자존감이 그렇게 없냐 너는? 시구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왔대. 미친 지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야 너 뭐 되냐? 되겠군. 본인이 백마탄 왕자라도 되는 줄 아는가 봐요. 끌 끌 끌 끌 끌 뭐 그렇습니다. 평소 이 남자의 성격 그런 게 어떤지 전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게 진짜 사람을 그냥 깔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불쌍하게 동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런 게 아닌데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건지 또 쓴이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혹은 자격지심이 심해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촉으로 그걸 캐치해 낸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우의 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판정하기에는 기본적인 밑바탕 데이터가 너무 없다. 그런데 이 쓴이가 조금 전에 글을 지웠더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코난 분들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